안녕하십니까 송글씨의 모든 것 켈리 듀브 입니다 오늘은 제트 스트림 0.38 블랙 레드 블루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트 스트림은 이렇게 4종류의 심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1.0 0.7 0.5 0.38 입니다 각 심 굵기마다 디자인이 이렇게 다르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영롱합니다 저는 이제 그 아직은 사실은 볼펜 캘리그라피를 좋아하고 필기 도구를 좋아하나 사실은 볼펜 덕후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지금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훗날 음 볼펜 덕후를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가격이 저렴 저렴한 가성비가 좋은 이제 볼펜 들을 모으고 이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것은 2 3 0.38 입니다 그러면은 다른건 일단은 제 쳐 주고요 참고로 제가 사실 되게 디자인이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0.5 의 검정 이에요 다른 것은 다 어 세트 별로 맞춰졌다 라고 느낌이 있는데 이 0.5 만 조금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엔 0.5 가 많이 나가서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0.38 오늘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예 카메라를 조금 돌렸습니다 0.38 이렇게 생겼구요 지금 이 어 이쪽 부분이 약간 플라스틱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은 좀 가벼운 듯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0.38 이니까 더 뭐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자 오늘 준비한 노트는 일반 노트에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실 0.38은 심이 굵기가 얇기 때문에 이렇게 노트 할 때 이런 줄이 있는 간격이 좁은 줄이 있는 노트에 사용하기가 당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노트를 제가 갖고 왔구요 아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좋아했던 게 사실 심 굵기는 0.38 이었어요 근데 캘리그라피 영상 이라든가 이런 리뷰 영상을 올리는 데에는 어 약간 이 심 굵기가 얇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고 이 색깔이 진하게 안 나오는 영상에서 그래서 0.5 0.7 1.0 을 쓰다가 오히려 그 지 요즘은 굵은 거를 더 많이 쓰고 좋아하는 좋아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0.38 을 들게 되네요 0.38 이제 블랙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트 스트림 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자 0.38 써 봤죠 지금 이 간격이 상당히 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유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이 얇다 라고 느껴지실 거에요 네 지금 블랙 한번 써 봤구요 레드 가을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게 생겼죠 또 제트 스트림 볼게요 자 0.38 써 봤습니다 역시 심이 얇기 때문에 0.5 0.7 쓸 때 하고는 그 느낌이 아주 달라요 0.7 1.0 가면 심 굵기가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 묵직하다 굵게 나온다 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 또 그렇게 하다가 0.38 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얇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노트 필기 같은게 더 잘 된다 라고 처음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용도마다 좀 다르겠습니다 라벨이나 좀 큰 글씨를 쓸 때는 타이틀을 쓸 때는 0.7 1.0 을 쓰구요 그 다음에 노트 필기 할 때는 0.38 0.5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블루 파란색 제트 스트림 써 볼게요 자 약간은 궁사체 플러스 흘림체로 제가 써 봤습니다 아 제 스타일이 좀 그래요 하나 궁사체로 쭉 가는 것도 아니고 흘림체로 쭉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글자는 아 궁사체로 갔다가 어떤 글자는 흘림체로 갑니다 자 그 지금 여기 품번이 보면은 어 이제 0.7 리뷰 할 때도 알려드렸지만 xns-150-38 입니다 역시 xnx는 제품의 뭐 그 그 유니볼에서 만든 이름이구요 150은 가격을 뜻하고 마지막에 38은 심굵기를 뜻합니다 어 0. 잠시만요 0.0.7 과 지금 1.0 을 갖고 와봤는데 xns-150-0.07 로 되어 있어요 0.7 네 그 다음은 1.0 은 xns-150-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펜의 제품명은 0이 붙거든요 근데 리필은 0이 안 붙어요 예 그 부분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고 이게 리필 인데요 지금 보면은 xns-xr-38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기 내 생각에는 마지막 r 은 리필의 r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리필은 어디다 쓰세요 xns-150-38 에 쓰세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38 이라서 0이 안 붙었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데 0.38 은 사실은 볼펜 제품명과 리필 제품명이 별로 헷갈릴 수 없는데 0.7 을 한번 볼게요 0.7 은 아까 말씀드렸죠 xns-150-07 이거든요 07 제품은 근데 리필은 0이 안 붙고 xns-xr 바로 7이 붙습니다 이거는 어디다 쓰세요 xns-150-07 에 쓰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래 링크에 이렇게 0.38 세 개를 묶어서 파는 곳을 링크를 올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좋은 볼펜 고르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심 굵기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검은색으로 0.38 0.5 0.7 그 다음에 1.0 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